순회 서커스단이 거래을 행진할 때 주위의 코끼리 냄새가 나면 말들은 자주 놀라곤 했습니다. 이때 코끼리를 몰던 사람들이 말들을 진정시켜달라고 하면서 말들을 꼭 잡고 있으라고 외쳤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성을 잃고 흥분하는 사람에게 진정하세요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old your horses, I'll get to you. Hold your horses, I'll get to you. I'm coming! Hold your horses! I'm coming!